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입니다 오늘 이창진 키우기 3일차 시작하는 날인데 이창진의 지금까지 기록 3할 2푼 칠리 안타 33개 11득점 홈런 8개 22타점 OPS 0.967 기록종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오늘은 꼭 제발 트리플 A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오 오케이 아 이게 잡히네 위로 오케이 아 이거 내려서 치면 안되는데 아 느렸다 아오 정말 아직 손이 덜 풀렸어 손이 덜 풀렸어 아직 오 만루다 아 팩사스 팩사스니까 애들이 뛰는거 아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2탄점 좋아 창진이형 운도 다 실력이야 도루뛰라고? 감독이 아직 창진이형의 달리기 속도를 모르나봐 느리다고 너무 느리다고 도루뛰라고 하지 말라고 잡아야 돼 나이스! 그래도 이겼고 4평기 4타도 1안타 2탔죠 갔지 뒤로 뒤로 오케이! 걸어엉 지금 4 홈런인가? 좋아좋아 ganz 아주 좋아 오케이 나이스 패드 암 다시 잡았다 아우 오케이 굴레 굴레 또 골로 나가야지 아 또 도르띠라니 죽여서 도르를 못 뛰어요 감독님 오우 다행이다 그라운드 더블이네 아 깜짝이야 네이브 그래도 동점이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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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차점 그래도 오우 잘 깨졌다 아 좋소 이걸? 예이 3알 3통 구리거든요 그래도 아아 오우 나이스 컷 아이고 3알에 2자리수 홈런이면 트리플에이 보내주면 하지 않을까요? 3알에 2자리수 홈런이면 트리플에이 보내주면 하지 않을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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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진영이 그 자가 터졌어 뭔소리지? 아 안넘어가네 돌아와서 그런가 갑자기 팀이 좀 많이 지는데 상진영이 한걸 안날려서 그런가 리 자싱 아 아 욕심을 버려 욕심을 버려 버리지 못했어 아 아 아 오케이 일단 안타 아 근데 안타는 간간히 치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안되지 오오 아 나오세요 아 아 자 자 홈런 하나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 아 아 ziel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유니폼 입으면 잘하더라구 아니 진짜 이 유니폼 입으면 뭔가 잘 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름다운 아치를 그려버렸구나 역시 이 유니폼이 좋아 뭐야 아 공이 이렇게 높이 떴다고 10폰만 달성 트리플에이 올리세요 빨리 갔다 또 갔다 아 아 이렇게 감 좋을 때 더 해야 되는데 벌써 11폰만 11폰만 오케이 이건 살 것 같은데 아니 아 나이스 주울 고맙습니다. 뭔가 이 유니폼을 입으면 강해지는 기분이랄까? 아 이거를 나이스 패드 오오 감고 아 이거 타력이었다 아 이거 타력이었다 갔다 이거 13홈런 예에스 밤 좋다고 했죠 폭격기다 폭격기야 더블A는 창진형을 담기에 너무 부족해 더 큰 몰에서 놀아야돼 자 이창진 오늘의 성적 이창진 오 타요일 1등 안타 1등 이루타 1등 홈런 1등 타첨이 진짜 압도적 1등 OPS 1등 이야 그냥 완전 씹어먹고 있는데 이걸 트리플A로 안 보내준다고? 3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